00178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알루코입니다. 알루코, 은, 는 동사는 현대 알루미늄, 알루텍, KPTU, 현대 알루미늄 비너 등의 계열사로 구성된 알루코 그룹의 주력 계열사임 한국-베트남의 주조-압출-CNC-P막 등 최신 일관 생산체제와 지속적 R&D 투자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용 부품 소재를 생산하고 있음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슬래시 디스플레이 슬래시 모바일 등 전자 부품 소재, 방화창 슬래시 커튼홀 등 창호 제품, 자동차 경량화 부품 슬래시 철도 차량 경량화 부품 슬래시 선박 LNG 저장 탱크 모듈 슬래시 솔라 등 친환경 부품 소재 사업으로 구성됨. 기업 개요 대시 1956년 6월 알루미늄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07년 6월에 유가증권 시장에 재상장하여 현재까지 사업 영위 중임 대시 현대 알루미늄, 주, 과 알루아시아, 주, 엘피너, 헌데이 알루미넘 인디어, 얼로코 유러프 등 해외 기업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대시 알루미늄 및 PVC 건축용 자재를 건설사 및 시공업체로 납품하거나 전국 영업소를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LCD 슬래시 레드 TV 프레임을 삼성전자 등의 납품함 재무 대시 알루미늄 압출 제품의 판매 증가한 가운데 공사 및 알폼 임대 부문의 수익 증가 해외 판매 역시 증가하며 전년 대비 양호한 매출 성장 대시 운반비 대손상각비 등 판관비 부담 확대에도 원가율 하락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 외화환산 관련 비용 증가 등에도 순이익률 역시 상승 대시 내수 경기 둔화와 국내 건설 투자의 감소세 지속 주택시장의 침체가 예상되나 전기차 시장의 확대에 따른 배터리 부품 수요 증가로 매출 성장 전당 2023년 5월 15일 기준 장마감 알루코의 시가 총액은 3243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알루코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449위입니다. 알루코의 상장 주식 수는 8996만 9432주입니다. 알루코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알루코의 퍼은 23.26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9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6.6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5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63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9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5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37배 263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48번지억원, 167억원, 346억원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 순이익 수치를 보면 n-319억원, 24억원, 157억원입니다. 알루코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63번지 0.3%사인이고 유보율은 425.93%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79.35이며 전일 대비해서 3.93 더하기 0.26%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